오케이 17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17 그래서 세이 세이 오케이 그래서 나는 중국어로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어 차이니즈 차이나는 나라 이름이고요 중국이고요 차이나는 중국어는 차이니즈 세이 그 다음에 드레스업 그래서 아이들은 할로윈에 무서운 복장으로 차를 입는다 칠드라운 칠드라운 드레스업 그 다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누구냐? Who is your favorite singer? 그 다음 Bread 우리는 아침식사로서 빵을 먹는다 We eat bread for breakfast 그럼 Artist Okay, 다빈치는 유명한 예술가였어요 Famous Artist Okay, 제빵서 Bak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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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제빵서는 아침식빵을 굽습니다 Early The baker bakes bread early in the morning Baker 그 다음 Watch Okay, 그래서 너는 축구 시합 봤냐? Did you watch the soccer game? Okay, I'm Okay, 우리는 함께 꾹 찌르고 있습니다 Okay, 쓸 수 있는 데까지 쓰세요 Ma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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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제이크는 내일 수학 시험이 있어요 Ma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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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야단은 산을 그린 그림을 그릴 것이다 Wah 오브죠. 오브 포가 아니고 오브 마운틴 최빈아 요거 있잖아 고르는거는 골랐는걸 옆에다 영어로 써야돼 그 다음에 연습하다 그래서 나는 노래 잘하고 싶어. 나는 매일매일 노래 연습할거야 k가 소리 안나서 우리는 그것이 단지 소문이란 사실을 알고 있어 we know it is just rumor ok 수고했습니다